미팅 영어 6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나 의견을 주저하지 마세요. 저는 다양한 관점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.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독특한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세요. 아직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으신 분이 있나요? Is there anyone who hasn't had a chance to weigh in yet? Is there anyone who hasn't had a chance to weigh in yet? Does anyone have any concerns we should consider?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우려사항이 있나요? 이 접근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모두 좋은 지적입니다. 다른 분도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? 사려 깊은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네요. 누구의 관점을 공유하고 싶은 분이 있나요? 원격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세요.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?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모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. 한 번 더 반복합니다.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나 의견을 주저하지 마세요. 저는 다양한 관점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.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독특한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세요. 아직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으신 분이 있나요?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우려사항이 있나요? 이 접근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접근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모두 좋은 지적입니다. 다른 분도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? 사려 깊은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네요. 누구의 관점을 공유하고 싶은 분이 있나요? 원격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세요.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?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모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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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